오늘의 수프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장떡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의 택배기본기 보셨나요? 그 택배기본기 안에 있던 제품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일까요? 댓글에 또 이런 거를 요청해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먹어달라고 근데 저희 동네 편의점에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품 바로 오픈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카로토비에서 출시된 아즈키 인가요? 여러분 박스 그냥 멀리서 자세히 보지 말고 멀리서 한번 보십시오 무슨 박스 같나요? 초코파이인줄 아 뭐 디자인이 완전 초코파이 박스 디자인인데요 그죠? 어떤 제품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바로 오픈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갈아먹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타카로토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베이블레이드 버스트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나요? 거기에 타카로토미 아치라는 곳은 우리 친구들이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있는 뽑기 뽑기 제품을 주로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출시된 제품입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어떤 제품이 출시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짜잔! 이게 뭐지? 이게 단가? 보채! 뭐죠? 설명서! 자 이 제품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 파는 바 아이스크림을 여기에다가 갈아가지고 팥빙수처럼 갈아먹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자 한번 그러면 실제로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한 아이스크림 짜잔! 왜냐고 거꾸로 수박밥과 먹고 싶어 갖고 그냥 막 달려왔는데요 거꾸로 수박바 거꾸로 수박바 굉장히 유명하죠 요즘에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드셔봤는데 저도 한번 어떤 맛인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차가워 까가워 시원하네 맛을 한번 평가를 해보자면 예전에 수박바를 먹을 때 밑에 부분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좀 많이 먹고 싶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었는데 그럴 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수박씨 사실 이 수박바를 수박씨 부분이 또 이거죠 근데 수박씨가 너무 조금 들었네요 실망하지 말고 하나 더 아무튼 수박바 지금부터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바를 꺼내주시고요 자 일단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로 오 이렇게 빠지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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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가지고 오오 오오 이거를 돌리면 나오나요? 오? 이게 손잡이 나무가 있어서 걸려서 안 뽑혔는데 이게 왜 있나 했거든요 아 이거 돌려서 나무를 뽑는 거네 이렇게 해서 오 대박 와 진짜 신기해 뒤에서 갈아보도록 하죠 아 근데 다 녹고 있네요 우와 와 신나게 갈아 봅시다 와 와 가니까 한 요정도 나오네요 사용법을 몰라서 나무가 조금 갈려가지고 안에 나무가 같이 있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씹히면 어쩔 수 없죠 우와 대박 우와 이거 대박 진짜 와 근데 아이스크림 갈아 놓으니까 이거 한 숟갈인데 지금부터 거꾸로 빙수를 한번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꽂아주고요 꽂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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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보 오 수걱발을 빠르게 갑니다 두 번째 수걱발 롯데기를 자 다음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이거 ㅜㅜㅜㅜㅜ 마지막으로 2개 남았다. 뭐죠? 그냥 뽑혔고. 2개 남았다. 3개 남았다. 마지막. 마지막. 손 떨려. 안 돼. 2개 남았다. 지금 땀이. 땀이. 거꾸로 수박방 6개 가니까 요만큼 나오네요. 2개 남았다. 2개 남았다. 손 떨려. 드라이브를 열어주세요. 1개 남았다. 3개 남았다. 구멍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끼워주고요 고정을 해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다보면 이 막대기가 밑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손잡이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손잡이를 뽑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착을 해줍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요 미리 뽑아내면 안됩니다 미리 뽑아내면 고정이 안되기 때문에 한 요정도 나왔을 때 요정도 했을 때 뽑아내주면 자 해보도록 하죠 갈아 봅니다 보이시나요 갈려 나오고 있죠 자 요정도 됐을 때 요거를 돌려주면 뽑힙니다 벌써 뽑혔죠 이렇게 해서 시작 그리고 이제 끝까지 돌려주면 되죠 끝까지 돌려주면 되죠 그냥 잘가면 사슴을 입혀요 설탕 설탕 밥한밥 갈아먹기 참 쉽죠잉